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아주 특별한 사례를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권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고향시 갑의 4선 의원입니다 놀랍게도 심상정 의원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선관위 그냥 다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를 보게 되면 거의 좌우대칭이죠 그리고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차이값 관례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값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문명순 후보는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부지리를 여기서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으면 자동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당선되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정의당의 대표주자인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에서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갑에서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문명순 후보와 함께 넘겨줍니다 그리고 조작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조작주모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가지고 그런데 고양시에는 4개의 여름 선거구가 있습니다 갑을 제외한 심상정 후보가 나온 갑을 제외한 을병정은 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한테 밀어줘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된 지역입니다 한준호 대 함경우 미래통합당의 함경우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한준호 후보가 가지는 구조입니다 조작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가지고 백석이독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한준호 플러스 15% 미래통합당의 함경우 마이너스 14.1%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덕표수에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도표를 보고 이런 좌우대칭에 이렇게 플러스값 한쪽은 이렇게 마이너스값 이거를 보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태경이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이 문제를 덮는 것을 통해가지고 본인들이 정치적 이득이 있겠죠 뭐 성관여 좀 봐줄 수 있는 것이고 성관여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 조셉님처럼 비겁한 급쟁이 기존 정치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뭐 이렇게 이야기했냐 급쟁이들인 거죠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고양시 여러분들 얼 병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영한 후보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고양시의 4개 선거구 가운데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 구조가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십몇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후보와 함께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김현아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빼앗았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후와 함께 넘기는 구조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아주 조악하고 간단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동레벨로 혹은 투표수 레벨로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 득표율보다 높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유독 뭐죠? 심상정 후보는 성력인 겁니다 심상정 후보한테는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뽑아서 가지고 지금 고양시 덕양군 차점자가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3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조금만 빼앗아버리더라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성간의 힘이라는 것이 막강한 거죠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간단한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대지 않으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렇게 0에서 3% 안에 머무는 겁니다 0.2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 함께 여러분들 몇 표를 빼앗았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8.5%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8.5입니다 아마 문명순 후보가 플러스 8.5 내외일 겁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안께서 이런 8.5%를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8.5%를 빼앗아가지고 문명순 3위 후보안께 넘겼기 때문에 그냥 심상정 후보는 그냥 본인이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승관위가 그냥 국회의원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율 당일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심상정 후보는 0.20% 손을 안 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자리를 빼앗지 않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신에 통합당 후보안께 표를 조금만 빼주면 뭐죠 심상정 후보는 안전하게 당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승관위가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심상정 후보는 그냥 뭐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정치판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놀고 있는 그래서 사선 의원이 된 겁니다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 안 하겠죠 대선에서 표 좀 빼앗기더라도 그냥 본인 침묵할 겁니다 국회의원은 계속 시켜주니까 승관위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모두 고양시 얼병정은 다 뭡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안께 표를 빼앗아가지고 다 당선된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양시 갑에서만 심상정 후보가 여러분들 사선 내리사선을 한 겁니다 승관위가 뭐죠 이경환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가지고 문명순 후보와 함께 준 겁니다 그래도 문명순 후보는 27.36법밖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 얻지 못한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침해가 걸리지 않는다 8선 9선도 하겠네요 오래 살면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작품이에요 작품 신주환님이 참 한신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걸 덮는 윤 씨가 네가 대통령이냐 빨리 조사하라 하시오 이렇게 나오네요 조사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심상정 사선 고양시 갑에 4.15 총선 특별사례는 심상정은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전라남도하고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서 전라북도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대개 0.2 0.3 뭐 3%를 못 넘는 거죠 그러나 고양시을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2.26% 민주당 후보 통합당 후보 마이너스 10.05%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뭐죠 거의 뭡니까 10몇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 후보 가져간 겁니다 고양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표를 빼앗아 가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도표가 나오고 이게 여러분 바로 이런 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 계속 만들어주는데 뭐 어떻게 협조 안 하겠습니까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 표를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어차피 대통령 안 될 거니까 국회의원 하면 다행이니까 입 다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이처럼 이준석이처럼 무슨 내 감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내가 그렇게 피일이 오니까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젊은 날부터 저는 실정분수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심상정 씨는 계속 해먹을 겁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을 그대한 부정성과 카리텔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데가 무슨 개인적으로 덕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